스누퍼, 스누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스누퍼! 안녕하세요, 스누퍼입니다. 네, 저희 스누퍼가 네 번째 미니앨범이죠. I-1-0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타이틀곡은 아주 몽환적인 멜로디와 그리고 시원한 사운드가 아주 담겨있는 곡이니까요. 기대해주세요. 타이틀곡 제목은 백허그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여러분께 깊은 인상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삼행시를 준비해봤어요. 바로 삼행시를 누가 하냐? 그럼 상혜씨가 네, 그럼 제가 외국어로 준비해봤습니다. 왜 외국인분들을 위해서요. 시블리 케이팝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외국어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운 띄어주세요. 백! 백그라운드 CG, 플리즈! 허리어, 플리즈! 그라데이션, 원해가이시마스! 네, 재밌네요. 저희 스니퍼의 백허그의 무대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심플리 케이팝도 돈미스 아웃!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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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